주파의 자기야, 나랑 결혼한 거. 부천 대학병원 살인사건 알고 계십니까? 무지 큰 건을 뭐가 아쉬워서 너한테 의료하냐고. 변호사가 아니라 얼굴마담이 필요한 거네요? 제 생각엔 공범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던데. 죽여버리라. 윙마우스가 박창호 씨라고 밝히고. 제 남편은 피해자예요. 미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서. 저놈들 심장 가까이 갈 거야. 저 진짜로 죽어. 절대 당신들 뜻대로 안 될 거야. 진짜 절망이 어떤 건지.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.